인생 방송 오늘 저녁 특집! 그라마 부녀를 한번 키스하고 이래서 비민 울려라고요? 우울증은 병이고 명력한 건 제 성격이고 그래, 말로 쌩까라는 말 모르세요? 같이 또 찍으려고요 그라마 만나면 제가 미쳐날뛰는 거예요? 그라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그라마님 바라볼 때 눈빛이 한 5세 같으세요 관심 가는 대상은 아니잖아요, 조용고 씨만 그런 얘기를 할아버지 말대로 내가 미쳐날뛰는 거야 나 혼자 산다 나간 이유로 달라지긴 했구나 뭐가 특이합니까, 이게? 다 그렇게 안 살아요? 기한팔을 까내고 들어가자고 그런 것 같은데 맞네! 이승을 너무 야망이 솟아나는 거예요 덱스 냄비 챙겨줘서 고맙습니다 이 물도 너무 먹어야 되겠지? 나 혼자서는 보니까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내가 조용고 씨하고 말 한 통일서 어떻게 해요? 지금 4만원 먹고 나가시잖아요 내 스타일이 아니야